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감사는 무조건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감사 옳다가 됩니다 뭐 감사 좋아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또 감사 짱 또 감사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4가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무조건 내 생각 있을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가 널리 펼쳐지고 알리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라인홀드니버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세 가지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랑에 감사를 더해야 온전한 덕목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도 감사라는 단어가 140회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책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갈고 닦아져야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잘 이렇게 표현해내야 우리가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진 응답을 누리시고 또 성도 간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원리스의 진정한 응답도 누리시고 또 불신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 그 위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 둘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웻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건강의 법과 삶의 질을 높여서 우리를 행복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또 이렇게 자기 만족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참새가 평소에는 벽시를 까먹는데 어느 날 마당에 널려있는 막걸리 찢기기를 먹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음주운전, 즉 음주 비행을 하게 되죠 중심이 흔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받고 기절을 합니다 참새가 정신이 번쩍 나서 깨어보니 이곳이 어디인가 새장에 갇혀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어떤 착한 사람이 아유 불쌍하다 참새 감싸안고 집에 와서 잘 치료해주고 또 새장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오토바이를 받아서 청년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혀서 철장, 감옥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닭이 보기에 새벽마다 자기가 울고 나면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죠 그래서 닭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울어야 태양이 뜨는구나 그러다 어느 날 닭이 태양을 만나 큰 소리로 자기를 이렇게 뽐냅니다 어이 태양, 너는 나 아니면 아침에 뜨지를 못해 내가 큰 소리로 꼭 깨어 하고 울어줘야 너는 뜨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는 날 닭이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어보니 태양이 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새와 닭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혼자의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러한 낮은 마음으로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감사하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초월적 감사를 통해서 참으로 감사의 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름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오름의 근거 먼저 기억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어느 단어가 정말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네 글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됨에 이름에 오셨고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에게 계속되는 이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재앙과 재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 가졌으니 참 제사장의 그런 응답을 현장 가운데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임금 세상 친이라는 그 사탄마귀의 괴개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죠 해방되는 길 참된 왕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의를 바라옵니다 내 인생 여정 과거를 바라옵니다 완전한 지옥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나와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감사 표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의 것이 다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페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사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에는 치유가 있고 사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의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은혜한 사람이 씨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견뎌냅니다 축복을 하지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요 거룩한 나라가 임지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내는 현실은 전름발의로 바뀌었지만 그의 참으로 인생여정은 참으로 축복된 여정 절대 여정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회 4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75억 인구 그냥 거저 부른 것이 아니라 거저 이 가문 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10편 100편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우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의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직 감사만이 펼쳐지는 그런 행복한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절개입니다 이 새 절개를 지키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7월 9일의 비밀인 이 피 언약 바로 희생제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희생제사의 언약 속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인생 여정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계획된 것은 있지만 계획된 대로 펼쳐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보호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순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이제는 2, 3, 7나라 보금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 서밋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서밋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2, 3, 7나라가 이제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지고 2, 3, 7나라 나에게 주셨구나 이처럼 세상은 넓고 내가 정말 할 일 사명은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감사 옳다 감사는 무조건 옳다 감사 충만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보금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금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수준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사도바오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금 때문에 고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의 서밋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조건 옳다가 언약적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름의 내용입니다 디모델 전 4장 4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즉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산렘과 전소 5장 16,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늘 전심으로 감사하시고 어느 환경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감사로 감사의 서밋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스 5장 20절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본질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를 숨기지 말고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서도 권세가 있듯이 감사하는 말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스 5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 축복이 담긴 말 이런 감사하는 말 속에서 원리스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세 3장 15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질투 훌신앙의 씨를 못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항상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가 오늘 말씀 읽은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추월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가도 더 감사받을 것이 없다 영원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감사가 나타나는 감사의 서밋 축복의 서밋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아하 감사밖에 없구나 오직 감사뿐 감사는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만웰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로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부름받은 존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의 응답으로 오늘도 풍요로운 그러한 만끽하시는 풍요로움 이십사 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씨 응답을 치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이십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이십사 감사로 충만한 이십사 제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간합니다